원효대사와 호리병 옛날 신라시대 신문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외구들은 툭하면 신라 해안가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약탈해 가기 일수였습니다.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군사들을 보내 경계를 서게 했지만 나라 안에 첩자들이 있어 외구와 내통을 하여 그들이 경계가 허술한 곳을 알려주었고 외구들은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니 군사들의 경계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큰 스님인 원효대사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라를 위해서 외구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백성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어쨌든 둘 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다 어이해야 할 것 보아하니 저 바다 건너 외구들의 준동이 심상치가 않구나 조만간 대규모의 외구들이 이 땅에 침략을 해올 터인데 원효대사는 곧 외구들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고민하던 원효대사는 먼저 외구들을 타이르기로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살생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예견대로 바다 멀리서 새까만 외구들의 배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원효대사는 사미승에게 아랫마을에 가서 호리병 다섯 개를 구해오거라 하였고 사미승은 그 말을 듣고는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가서 호리병 다섯 개를 구해다가 원효대사에게 주었습니다. 원효대사는 호리병을 가지고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바위에 신라 장군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호리병을 가져온 사미승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아랫마을로 가면 길손 둘을 만날 것이니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그러자 사미승은 곧장 아랫마을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사미승이 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외구 두 명이 산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미승은 단번에 그들이 신라 사람으로 위장한 외구 병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미승이 모르는 척 근처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들어 보았습니다. 이봐 저 위에 장군기가 보이지 않나 저곳에 분명히 많은 신라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이대로 우리 군대가 상륙해서 이곳을 지나간다면 저 많은 신라 군사들이 내려와 우리 군대를 공격할 것이야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자 다른 한 명은 장군기가 있기는 하지만 군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야 하면서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사미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미승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 슬쩍 사미승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여기 초행길인데 길을 잃었소이다 그 길 좀 물읍시다 예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말이요 보아하니 저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길인 듯 한데 저기 저 산 위에 깃발 너머에는 군사들이 많이 있던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산 위에 군사들이 있을까요 한 번 가봐야 하겠는데요 사미승이 모르는 척을 하니 그 말을 들은 외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대로 뒤를 돌아서 산 아래로 향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보시게나 거기 두 분은 잠시 여기 들렀다 가시게 산 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원효대사가 산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산을 내려가려던 외구 두 명은 무엇엔가 홀린 듯이 산 위로 올라가 원효 앞에 섰습니다 원효대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아 저 그 기장에서 왔습니다 외군을 보았소 아니요 외군이라니 보지 못했습니다 외구들의 뻔뻔한 대답에 원효대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못 봤다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이 외놈들아 하고 외치며 호리병 중 두 개의 목에 붓으로 선을 둘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목에 피멍이 둥글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치 뭔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나머지 세 개에도 붓으로 선을 그은 후 그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마 이 호리병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대장에게 보여주며 알려라 이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아 예예예 그러겠습니다 살려만 살려만 주십시오 원효대사가 도수를 풀어주자 그들은 곧장 내달려서 자신들의 대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대장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자 대장은 어이없어 하며 자신의 칼로 그 호리병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호리병을 벤 대장 자신의 목이 푹 꺾어지며 대장이 앞으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조아란 말인가 남은 외구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신라에 더 이상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곧장 뱃머리를 돌려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원효대사가 대장기를 꽂았던 곳은 오늘날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쯤으로 원효대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당 가는 길 어느 머나먼 시골에 단 두 식구 사는 늙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다 쓰러져 가는 자기 집 문 앞에 늙은 영감님이 앉아 서려니까 어디서 오는지 좋은 말 네 마리가 끄는 훌륭한 사두 마차가 와서 우뚝 서고 그 마차 속에서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 같은 귀인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황망이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말씀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 길을 찾으십니까 하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은 친절하게 노인의 손을 잡고 공손한 말로 아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산보를 왔던 길에 어른과 함께 이곳 음식으로 점심을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 다른 것 차리지 마시고 댁에서 늘 잡수시는 대로 고구마로 차려 주십시오 그러면 어른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황송한 듯이 어른께서는 백작이거나 어느 공작의 몸이 아니오니까 그런데 천만에 고구마 음식을 잡수다니요 예예 정이 잡수시겠으면 얼마든지 차려는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뜻밖의 귀한 손님이 오셔서 주인 뇌근이 내외는 무한 기뻐하였습니다 노파는 고구마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경단을 만들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 만드는 동안에 영감님은 귀인을 안내하여 밭으로 가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밤 모퉁이에 심으려고 갔다가 놓아둔 나무가 있었으므로 영감님은 곧 괭이로 나무 심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어르신의 힘을 덜어들일 자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귀인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말을 이어서 자식놈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놈을 잃어버렸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어찌나 장난이 심하고 심술구준지 학교회를 보내도 공부는 아니하고 동네 애들 때리기를 잘하고 동네에서도 사자 대장 노릇을 하더니 귀엽고 어디로 달아나서는 영영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하면서 한편 나무를 심고 발로 쿵쿵 밟아 다지고는 구부러지지 말라고 그 옆에 길다란 나무대기를 꽂고 비끌어 메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귀인은 또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저 나무는 줄기가 아주 흙투성이고 몹시 기울어져서 땅에 닿게 되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도 나무대기를 꽂고 비끌어 매지요 하하... 웃은 말씀도 하십니다 비끌어 매는 것도 어렸을 적에 말이지요 다 늙어서 아주 구부러진 나무를 어떻게 펴서 비끌어 맵니까? 그러면 어른의 아드님도 그렇지요 어렸을 때 잘 꼿꼿하게 기르셔야지요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인재와 단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쯤은 아주 부러진 인물이 되었겠지요 벌써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쯤은 퍽 변해졌겠습니다 얼굴 보고는 모를걸요 아허나 그놈은 어깨 위에 받을 만한 검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귀인은 별안간에 옷을 훌훌 벌고 어깨를 내어 보이며 달려들면서 아버지 하였습니다 영감님도 그것을 보고 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때까지 쓸쓸하고 정막한 속에 파묻혀 서 있던 사랑의 정이 가슴에 샘솟듯 솟아서 그런데 응 어떻게 잘 된 거냐 응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고 귀하게 되었어 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어렸을 적부터 나무대기에 비끄러매지를 않고 자라서 아주 구부러진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느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 마십시오 도둑 중에서도 제일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그거나 빗장을 지르거나 제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세상 물건이 모두 다 제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나쁜 짓은 아니합니다 다만 부자 사람에 너무 많은 것을 털어다가 그러다가 구차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아 아버지 저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꿈게 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도 저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 살아갈 미찬을 얻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결코 그다지 나쁜 짓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아 나의 아들아 너희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즐겁지를 않다 크거나 작거나 도둑은 도둑이다 마음을 돌려 먹거라 응 마음을 돌려 먹어 염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씻으며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파도 그 아들이 큰 도둑이란 말을 듣고는 그만 눈물이 비오듯 펑펑 쏟아졌습니다 한참이나 울다가 노파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고 도둑이 되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래간만에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얼굴을 보이니 반갑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린 늙은 어머님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세 식구가 고구마 요리를 정답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 얘야 이 뒷마을에 계신 백자께서 너를 낳았을 때 네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너를 아주 귀해하셨는데 지금 네가 큰 도둑인 줄 아시면 귀해하기는 커녕 너의 목을 베실 것이다 그 백자님이 이 고을 영주시니까 하며 근심을 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이따가 저녁때 제가 가서 뵙고 인사를 여쭙고 오겠습니다 하고 태연이 말을 하더니 정말 저녁때가 되니까 그 훌륭한 마차를 타고 위세 있는 백작 댁으로 갔습니다 백작은 어느 곳 귀빈이 오신 줄 알고 훌륭히 맞아들여서 대접하였습니다 음식을 다 먹도록 백작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먼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작은 얼굴이 파래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이나 후에 너는 내가 이름까지 지어준 아이니까 특별한 옛정으로 천하의 공법을 버리고 너를 살려줄 것이나 네가 그리 큰 도둑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니 이제 내가 세 가지 문제로 너의 재주를 시험하리라 만일 이 세 가지 시험에 낙제를 하면 너를 교수대에 올려 법대로 사형에 처하리라 예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서 더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여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말을 무사히 도둑해낼 일 둘째로 둘째로는 내 아내가 자는 새 그 비단 이불을 도둑해내고 그 손가락에 낀 반지까지 무사히 빼어낼 일 셋째로는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과 사무원을 무사히 도둑해낼 일 도둑은 도둑은 실행할 일을 단단히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도둑왕은 가까운 시가에 가서 이상한 노파의 옷을 사다가 입고 얼굴을 붉게 칠하고 주름살까지 그리고 누가 보든지 정말 노파로 보도록 익숙한 솜씨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포도주에 몽혼약을 많이 타서 통 속에 넣어 어깨에 매고는 허리를 조금 굽히고 백작대게 성 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벌써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성문 앞 돌멩이로 가서 허리를 쉬 허리를 쉬라고 앉아서 어깨가 아픈듯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파수 보던 병정이 노파를 보고 이리 와서 불을 쪼여 몸을 녹여가라 하였습니다 도둑왕이 도둑왕이 노파는 오라는 대로 도둑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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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얼마든지 상관 말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 안 턱으로 들어가 한 잔 받아 마시고는 와 참 맛있는 술입니다 한 잔만 더 주십시오 하여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다른 병정들도 두 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관을 향하고 여보게 이리 오게 만화님이 좋은 술을 가져오셨네 와서 딱 한 잔만 맛을 보게 어떤가 하는 동안에 이 도둑왕 노파는 마국관으로 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병정 세 사람이 말을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고삐를 잔뜩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말 위에 올라앉았고 또 한 사람은 꽁지를 잔뜩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병정들이 달라는 대로 술을 자꾸 주었습니다 얼마 얼마 잊지 않아서 문 파숙군들도 문에 기대서서 코를 굴고 말 지키던 사람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고삐 쥐었던 사람은 고삐를 놓고 꽁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꽁지를 놓고 코를 골 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말 등 위에 올라앉아서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아 내려놓자니 잠이 깨일 터이고 그냥 두자니 말을 끌어낼 수가 없고 생각다 못하여 한 꾀를 내어 그가 말 위에 깔고 앉은 말 한 장의 내 귀를 굵은 줄로 메어서 마구깐 내 구석 기둥에 높이 달린 고리에 꿰어가지고 내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겼습니다 말 안장 위에 그가 앉아 코를 고는 채로 대롱대롱 떠올라가 중간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래놓고 도둑왕은 마구깐 문지방에 말굽소리가 안나도록 두르고 두르고 왔던 헌 누더기를 놓고 가만가만이 말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바깥까지 나와서는 말 위에 훌쩍 올라타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 밤이 새어 날이 밝을 때 도둑왕은 말 위에 높이 앉아 백작의 성으로 갔습니다 백작은 벌써 일어나서 들창 밖을 내어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작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훌륭히 말을 꺼내 타고 왔습니다 마구깐해를 좀 가서 보십시오 어떤가 백작이 황급히 내려가서 문간을 보니까 파수들은 문에 기대어 선 채로 코를 골고 있고 마구깐해를 가보니 곱히 쥐고 있던 놈은 빗자루를 쥐고 앉아서 코를 골고 있고 꽁지에 쥐고 있던 놈은 짚을 한묶음 쥐고 앉아서 드르릉 드르릉 코를 골고 있고 또 한 놈은 보니까 공중에 매어 달린 안장 위에 올라앉아서 대장간에 풀무처럼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백작은 껄껄 웃으면서 하하 그러나 무슨 재주라도 니가 두 번째 문제야 할 수 있겠느냐 미리 일러두는 것이니 니가 만일 들키기만 하면 그냥 도둑으로 대접할 것이니 그리 알고 오너라 이번에야말로 위험한 일이라고 늙은 부모는 잠을 안 자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이불과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졸린 눈을 비벼 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놈을 속이기 위해서 바수를 모두 치우고 그 대신 문이란 문을 모두 잠그고 빗장을 질러놓았지 하고는 백작은 다시 총을 내어들고 내가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어야지 이 방에만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하고는 총을 보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자 이 도둑왕은 벌써 무슨 큰 보퉁이를 둘러매고 이 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장을 꼭 백작과 같이 차리고 얼굴까지 수염까지 백작과 똑같이 꾸미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작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침실 들창 밑까지 왔습니다 매고 온 보퉁이를 끄르더니 그 속에서 사람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무로 만든 사람과 똑같은 인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 헛간에 가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창 밑에 놓았습니다 그 서슬에 참말백작은 창 밖으로 해서 들어오는 줄 알고 총을 겨냥하여 들고 있었습니다 도둑왕은 그 인형을 안고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들창까지 들창까지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인형만 번쩍 들었습니다 들창 밖에 사람의 머리가 언뜻 보이는 것을 보고 백작은 총을 쏘았습니다 앗 앗 소리를 치고 도둑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인형에 피를 흘려 떨어뜨려 놓고 도둑왕은 번개같이 숨어버렸습니다 백작은 밖으로 내려와서 캄캄한데 피를 흘리고 자빠진 가짜 송장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넌지시 파묻어주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 틈에 가짜 백작 도둑왕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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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견디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자꾸 감겨지는 눈을 억지로 어슴푸레하게 뜨는 부인은 도둑을 죽이고 백작이 들어온 줄로 알았습니다 도둑왕은 백작과 같은 음성을 내어서 도둑은 총에 맞아 죽었네 그러나 그 놈은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귀해하던 놈인데 내 손으로 죽여서 안 되었는걸 도둑이라곤 하지만 그다지 악인도 아니고 무슨 큰 죄도 없는 것을 제일 그 늙은 내외가 불쌍하여서 그 암흑에란 성명을 세상에 내지 않으려고 내가 그 넌짓이 뒷껴차에 파묻기로 하겠으니 그 이불을 이리 주게 그걸로나 송장을 싸서 파묻어 줄 밖에 없지 하니까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는 채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놈이 그 반지를 훔치려다가 아까운 목숨까지 없애었는데 이 다음에 그걸로 원혼이나 되어 나오면 어떻거나 또 살샘 되고 그 반지나 끼워서 파묻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니까 또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다소곳이 반지를 빼어 내주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도둑왕은 그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밤이 새어 이튿날 새벽에 백작에게 가서 두 가지 물건을 보였습니다 백작은 눈이 둥그레 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땅 속에서 살아나왔냐 응 내가 그렇게 단단히 묻었는데 백작님 그것은 인형이었습니다 백작은 그제야 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짜 백작 노릇한 것을 알았으나 아무래도 한운수 없었습니다 참말로 네 재주는 귀신 같구나 그러나 이번 한 가지야말로 할 수가 있겠느냐 살아있는 목사님과 사무원을 무사히 도둑질해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못하면 이제까지 한 것들은 휘엄이 없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수로 산 사람을 둘씩이나 도둑질해 내올 수가 있겠느냐고 아들의 목이 벌써 베어지게 된 것 같이 두 늙은이는 슬퍼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목사와 사무원을 못 훔쳐오면 내일 아침에는 도둑왕이 목을 바칠 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왕은 태어난 걸음으로 보퉁이 하나를 메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텅빈 커다란 예배당은 더욱 침침하고 무서웠습니다 예배당 뒤 사람 묻은 묘지는 죽은 귀신이 우는 듯이 처참히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고요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이 밤중의 묘지에서 도둑왕은 혼자 가지고 온 보퉁이에서 개를 여섯 마리인지 일곱 마리인지 꺼내고 주머니에서 양초를 여러 개 꺼내서 모든 개 잔등 위에다 붙이고 모두 불을 켰습니다 개는 촛불을 등떨미에 세우고 이리저리 옆으로 기어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왕은 새까만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달고 그리고 커다란 주머니를 들고 촛불을 들고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예배당 층대 위에 걸린 큰 시계가 땡땡 열두시를 울렸습니다 도둑왕은 촛불을 높이 들고 높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들 죄 많은 자는 들으라 세상에 마지막 날이 왔도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왔도다 너희는 자세히 들으라 죄 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천당으로 데려가리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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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천당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라 나는 베드로다 천당의 문을 열고 또 닿는 이로다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은 왔나니 보라 묘지에는 죽은 자가 그 뼈를 찾느라고 헤매도다 오라 빨리 와서 이 주머니로 들어가라 세상에 마지막 날은 왔도다 우렁찬 무서운 소리는 구석구석에 크게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설교의 진리와 의미를 잘 알아들은 목사와 사무원은 이제야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왔다고 밖으로 뛰어나와 본 즉 과연 과연 묘지에는 이상한 불빛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헤매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개의 등 위에 촛불을 켠 것인 줄은 모르고 무덤 속에서 원원들이 나와 돌아다니는 줄만 알았습니다 자 정말 심판하는 날이 왔구나 하며 그들은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도둑왕의 설교를 잠깐 듣고 사무원은 넌지시 목사의 무릎을 꾹 찌르고 이렇게 베드로님이 오신 기회를 타서 남모르게 얼른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어서 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세 아이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기어코 목사와 사무원은 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도둑왕은 주머니 주둥이를 꽉 꿩 매고는 이리저리 흔들어 가면서 불쌍한 백성들아 아직도 악마의 꿈 속에 있는 자들아 나는 그냥 돌아가도다 이제 무서운 심판이 너희 앞에 오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목사와 사무원은 목사와 사무원은 우리만 먼저 천당으로 가게 되니 이런 감사한 일은 없다 하며 몹시 기꺼워 하였습니다 도둑왕은 도둑왕은 감쪽같이 목사와 사무원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절이 흔들흔들 대면서 층대를 내려오고 예배당 문턱을 넘고 하느라고 그 속에 있는 목사와 사무원은 머리가 아프도록 여러 번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도둑왕은 그럴 적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하 지금 우리는 산고개를 넘어가는 중이다 길로 흔들흔들 들고 가다가 도랑물에 주머니를 담가서 적시고는 자 구름 속으로 지나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윽고 백작댁 성에 다 와서 층층대를 올라갈 때에는 그것을 천당에 층층대라 하고 우리는 이제 곧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목사와 사무원은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저 기쁘기만 하여서 머리 아프단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왕은 도둑왕은 주머니를 크디 큰 비둘기 집 속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날려고 푸득푸득 하는 것을 이제 천당에 천사들이 내려오느라고 날개 소리가 푸득푸득 하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서는 한없이 다시 즐거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백작을 뵙고 그 목사와 사무원도 도둑해 놓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백작은 거짓말로 알았습니다 그래 어디다 두었냐 비둘기 집 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당에 왔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백작은 하도 의심스러워서 비둘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큰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말도 없이 주머니를 끌려 놓으니까 목사와 사무원이 갑갑했던 듯이 튀어나오며 여기가 천당입니까? 백작께서는 어느 틈에 와 계십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하고 여기는 천당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니 어서 돌아가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어찌된 까닭을 모르는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백작은 도둑왕을 보고 아주 탐복하는 말로 너는 참말로 도둑왕이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돌아가되 절대로 내가 다스리는 지경 안에는 일체 오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든지 내가 다스리는 지경 안에는 여기를 오려면 좋은 사람이 된 증거를 가지고 오든지 그 대신 네가 없더라도 너의 부모는 이제부터 내가 끔찍이 보호하여 아무 근심 없도록 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 후 도둑왕은 늙으신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여쭙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때는 마음을 돌려서 착해져 돌아오마고 약속을 하고 어디론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도둑왕을 본 사람도 없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궁은 누구인가 옛말에 영웅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려 후기의 명장이자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와 퉁두란이란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퉁두란은 송나라시대 명장 악비의 육대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비는 역적 진회에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악비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려 흥룡강 기습으로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 악비의 후손들은 자신의 성실을 버리고 외가의 성실을 따라 퉁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퉁두란의 아버지는 여진의 족장이자 몽골의 금패천호 아라부카였습니다 퉁두란 또한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몽골의 천호였습니다 그런데 1371년에 퉁두란은 휘하의 일백코를 거느리고 고려 조정에 귀순하였습니다 퉁두란은 이성계의 휘하가 되었는데 진즉부터 동북지방에서 이성계의 활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퉁두란은 어느 날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계와 마주한 퉁두란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반갑소 나는 퉁두란이라고 하오 내 이공의 활솜씨가 빼어나다는 소문을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이렇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자 찾아온 것이니 갑작스런 방문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하하 그래 궁은 무엇이 보고 싶으시오 나도 활솜씨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오 그러니 내 이공과 한번 겨루어 보고 싶소이다 좋소 그럼 방법을 말해보시오 내가 백보 밖에서 이공에게 활을 쏠테니 이공께서 어디 한번 막아 보시겠소 퉁두란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이놈 활솜씨 대결을 구실삼아 내 명줄이라도 끊어보겠다는 속셈인가 오냐 니놈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 어찌 당하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하하 그거 좋소이다 그럼 어디 공의 활솜씨부터 내게 보여주시구려 이성계는 말을 마친 뒤에 정확히 백보를 걸어가 퉁두란의 정면에 자리하였습니다 야 이보시오 이공 정령 목숨을 내놓을 작종이오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 하지 않겠소이까 어디 그대의 화살이 나를 명중시킬 수 있는지 봅시다 이성계의 태연한 말에 퉁두란은 곧바로 이성계의 얼굴을 활로 겨누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니놈이 없어지면 이 동북지방 제일의 명궁은 바로 나 퉁두란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 너무 나를 원망 말고 잘 가거라 그렇게 퉁두란의 화살은 시위를 떠나 이성계에게 향했습니다 퉁두란은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잠시 후 이성계는 화살을 손에 쥐고 웃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퉁두란은 약이 올라서 예고도 없이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보기 좋게 두 번째 화살도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성계는 운이 좋았던 거요 참으로 뛰어난 활솜시오 자 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퉁두란은 그런 이성계의 너그러운 마음에 몹시 감탄하였으나 언제든 기회를 보아서 이 호적수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성계는 몸에 신호가 와서 밖에서 급히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퉁두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퉁두란은 확인차 화살 한 대를 더 날린 뒤에 옆에 숨어서 이성계가 어찌 되었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이성계는 볼일을 다 보고 나오며 외쳤습니다 하하하 화살 주인 어디 가셨나 이성계의 멀쩡한 모습에 놀란 퉁두란은 뛰쳐나와 땅바닥에 엎드린 뒤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공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또다시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 쏘이다 부디 나를 죽여주시오 죽이다 죽이다니 당치도 안 쏘이다 그저 오늘도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오 하하하 이 이공 그러지 말고 이놈을 그냥 거두어 주시오 내 이공께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소이다 거두어 달라니 당치도 안 쏘이다 나는 오늘부터 그대를 내 아우처럼 여길 것이오 이성계의 그와 같은 말에 퉁두라는 진심으로 감동하였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한평생 형님을 곁에서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만 동생의 지금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두 명궁 이성계와 퉁두라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뒤 1380년 퉁두라는 의형 이성계를 따라서 외구토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리산 근교의 운봉에서 외장인 아지발도를 제거하여 전승을 올렸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맞춰서 아지발도의 투구를 벗겨내자 퉁두란이 곧바로 화살을 쏴서 아지발도의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뛰어난 승리 중 하나로 꼽히는 황산대첩에서는 달려드는 외군을 이성계가 미쳐 보지 못하자 퉁두란이 이 퉁두란이 뒤에서 두 번이나 뒤를 보쇼 하며 부르짖어 이성계에게 알려주고 화를 쏘아서 그들을 거꾸러뜨려 이성계를 수차례 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퉁두란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도 한시도 이성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여 왕이 된 뒤에는 퉁두란에게 자신의 성과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였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지란 이었습니다 이지란은 말년까지 이성계를 곁에서 극진히 모셨고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안 그는 왕자의 난이 벌어진 이후에 이성계를 찾아가 그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신이 형님을 모시며 나라의 걸출한 장군도 되고 조정의 요직에도 앉아보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들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신이 지금까지 빼앗은 많은 목숨들을 이제와 되돌릴 수도 보상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 죄가 그 죄가 큽니다 신은 지금부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지라는 이성계에게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전한 뒤에 절에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채 여생을 보냈고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에는 양열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도 이지란의 묘는 함경남도 북청군에 있고 태조의 묘정에 배항 되었습니다 절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강조하며 독자나 청취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주인공들이 겪는 일들을 간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풍부함을 느끼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로운 옛날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잘 보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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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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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